1. 김장원 선수 빠져나갑니다 김장원의 서비스 짧은 이어주고 있습니다 윤주현 백핸드 탑스피으로 맞붙습니다 건져 올렸지만 김장원 방향을 틀 서비스 득점 첫 게임을 승리했습니다 경기 시작됩니다 서비스 득점 다시 한번 김장원 또 한번 걸립니다 윤주현의 서비스 이 공격 받아내고 있는 김장원 마지막에 윤주현 빠르넬리 서비스 김장원 서비스 득점 김장원입니다 윤주현 기다려봅니다 서비스 윤주현 현재 넉점을 뒤져있습니다 서비스 렛 서비스 백핸드 플릭 이번 두번째 게임에서는 좀 더 자신감이 붙은 김장원인데요 강하게 밀어붙여 강하게 밀어붙여 봤습니다 리시브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윤주현 동점상황 김장원의 서비스 김장원 김장원의 서비스 윤주현 서비스 전시볼 8대7의 스코어 김장원이 앞서있는 상황 빠른 공격을 받아냈구요 윤주현 역습준비 대각선으로 멀어졌 동점 김장원의 서비스 슬쩍 넘겼습니다 그리고 찔러 넣었습니다 나갔습니다 윤주현 반갑습니다 importe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